3년 전과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제주에 예멘인들이 몰려왔을 때만 해도 경계하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죠. 그런데 이번에 아프간인들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시선은 한결 따뜻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구출 작전 이름이 기적이었는데요. 영화 같은 작전에 감동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적으로만 끝나선 안됩니다. 한국에서 첫 주말을 보낸 아프간인들의 국내 정착부터 또 이미 국내에 거주 중이던 아프간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도 챙겨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또 3%가 채 안 되는 바늘구멍 같은 난민심사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기적같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편견을 없애는 것입니다.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